안녕하세요. 화창한 일요일 모두리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사합니다. 이사하는데요. 제가 이사형의 이사님의 사회충을 해가지고 식신의 충을 해가지고 형마충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사하는 이사하게 됐습니다. 오늘 달부터 이사한 이사이었습니다. 1년 넘게 살았는데 이사할 계획이 없었는데 무단히 이사가 안되더라고 더 나 저러고 더 나 더, 이 corps 어느 기후를 해 오나요? 먼저, 이가 어떻게 생각해져요? 너무 어려워요. 것이 또你想dtlang 후에 절여 아니면 겨 mujude 에에엇. 이런 질문에 한글자막 by 한효정